저희가 시합 방식을 친구님들 한 분당 부모님들 2명 이렇게 뛰어서 3단식으로 해서 전체 리그전을 해서 일임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일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남으면 여기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 친구들한테 뭐 배우고 싶은 거 어떤 선생님은 모임 없이 들어가겠는데 난 이걸 배우고 싶으면 이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제가 마련해서 해드릴 테니까 오늘 즐겁게 행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일단 여기가 윤수핀코 윤수핀코이라는 형자이고요. 일단 우리 여기 장현석 쪽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. 조인석 반장님 자 이제 손희봉 반장님분이 계시고요. 여기가 우유가 반장님입니다. 윤석 반장님까지 같이 한번 그래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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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부만 부탁드립니다. 하하하하하 인사부만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박수 선생님, 팀 기순빈 클럽에서 호찬의 활동분들이 다시 물어보십시오. 이런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 박수 선생님, 윤선혜 선수. 1, 2, 3 재밌게 열심히 치고 오시겠습니다. 오시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정재혁 팩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들입니다. 그 다음에 김경태 관장님을 보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경태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 김혜연 관장님을 보시겠습니다. 김혜연 관장님을 현재 시행에서 김혜연 팩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혜연 관장님입니다. 제 공기에는 뺏으시면 좋겠습니다. 김혜연 관장님이 많으시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문현상 코치님. 문현상 코치님은 아마 유튜브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. 그런데 사운드에서 코치 선생님으로 할 수 없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좋은 현대자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재미있죠. 반시혁 코치님도 계십니다. 마지막으로 반갑습니다. 원래 오늘 김정우 선수가 공연했는데 지금 어디 보고가 있어가지고 잠시만요. 안녕하세요. 제가 공연했다. 저는 단 10시일까요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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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렇게 열돈의 선생님들하고 우리 동원들하고 즐거운 추억, 재밌는 시합하고 돌아갈 수는 좋겠습니다. 인사하고요. 저희가 이제 표정 잘라서 시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촬영을 보낸 저희 쪽으로 박수님ей 오늘 아침에 사진을 한 번만 찍을게요. 네. 갑자기 사진을 한 번만 찍을게요. 진짜 손을 바뀌었죠. 한 번 한 번 더 해줘요. 한 번 더 해줘요. 한 번 더 해줘요. 한 번 더 해줘요. 가운데, 가운데, 가운데. 앉아주시고 앉아주세요. 앉아주세요. 아 아 아 아 아 왜 아 아 아 여기 전라도 광주에 오신 분들 계세요 충분해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하나 둘 셋 김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